전체 인민이 공화국 창군 쉰돌슬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추전으로서 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정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한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다 정대들! 정! 조계 안전과 현명의 전체물을 수호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 인민 군대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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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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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